자 포토타임을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먼저 가운데 전면에 보이는 카메라를 보고 워너원 만의 포즈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대한민국 대표는 최고의 스타입니다 워너원 1년 만의 시상식이잖아요 그렇죠 1년 만의 시상식이라서 너무 기대가 되고 저희가 또 준비한 무대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유니문인데 모든 저희가 무대 열심히 준비했으니까요 많이 기대해 주시고 많이 기대해 주시고 많이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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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